투모델의 연예인 애니메이션을 보고 확 반한 거예요. 카호스죠.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려서 트로일 메이커 목소리 좋죠. 사장님, 얼굴도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때 씬은 누구 누구지겠어요 상우씨를 몇 번 죽일 뻔했죠 상우씨는 몇 번 죽을 뻔했죠 조금 더 욕심물 부릴 만한 컷들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뭔가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법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요구 너무 좋아요 저희 애니메이터분들도 되게 욕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더 뭔가 내가 더 아이디어를 넣고 더 길게 뭔가 꾸며볼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긴 타임컷 안에서 그 액션에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프레임 길이가 좀 더 컷들이 많았다면 아 좀 더 재밌고 더 멋있는 그림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쪽도 그런 능동적인 스탠스가 작업 퀄리티를 높이는 데 최우선하죠 저는 뭐 저도 당연히 이쁘고 멋진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작은 아쉬움 저는 이거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22화 보면 DMO 진영이나 헬리오 진영이 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밟고 점프도 뛰고 서로 격돌하고 쓰러지고 복수리 무대하고 예 그거 처음 보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난 되게 쉽게 했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부담도 갖고 발악도 해보았는데요 뭐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형근 감독 진짜 애니메이션 잘 하더라고요 사실 루나의 반울도가 부담스럽게 날이 반대로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자기한테 뵈요 치다가 막 이렇게 목지르게 되고 부담스러워해 다루기가 근데 반울도 던지고 휘두르는 건 잘 나왔더라고요 도타 작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들은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징 디렉터를 맡았던 한철희 감독이 3번, 4번 디스크가 나가면서 재채질하면서 3번, 4번이 나가면서 뒤에서 확 하고 비명을 질렀을 때 그리고 요로결석으로 김희형 김희형 네가 토요일날 아침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음식 가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시즌3가 쉬웠어요 그런 걸로 치면 워낙에 시즌1부터가 너무 어려웠던 과정이고 조금씩 나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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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 3D만 하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회사에서의 2D 하이브리드 쇼를 처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2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기도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3D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 보딩 자체가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특정 액션에서는 다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간에 들어가는 동화 부분이 많아서 되게 놀랬어요 잘 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특히나 또 그런 풀이 단계에서 삐지나 캐릭터에 대한 아트웍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놀랬었거든요 하나도 놀랬던 거는 많은 작업자분들이 제가 익히 극장판이나 봤던 작품들을 다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원더풀 데이지 이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도타라는 작품이 되게 좋아하고 깊이 애착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가 또 엄청 기대되고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리고 기현 감독님 정말 고생 많은 게 없네요 진보한 얘기 감사합니다 상품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상품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진짜 엄청나요? 내가 왜 이걸 이기려고 하냐면 그 상품을 받아서 이승우 부사장이 보는 앞에서 찢어져요 아살에 한쪽 눈에는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가 난 눈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눈.. 왼쪽 맞았습니다 It's cut 마르시의 무덤 앞에 놓여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평균 꽃다발과 망원경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포가 다비온에게 준 드래곤 영혼은 총 몇 개일까요? 다섯 개 오 맞았습니다 어? 이게 자기 이름 호명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아.. 다섯 개 네 자기 선임 맞으셨습니다 네 자기 선임 맞으셨습니다 파월넬에서 케이든의 등을 찌른 인물은 누구일까요? 류 네 뭘로? 맞았습니다 네 너무 상식적인 문제만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았는데? 태라블레이드 태라블레이드 태라블레이드와 싸우는 다비온은 그의 왼쪽 얼굴에 맺힌 땀빵울의 수는 몇 개일까요? 하이브리온일 때 맺혀있는 땀빵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섯 개 아닙니다 업앤다운 해줘이죠 다 류 다섯 개 아닙니다 류 네 개 네 맞습니다 아싸 아싸 여섯 개 태라블레이너는 운석이 생명지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민달빵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데요 이때 민달빵이의 개수는? 박 잠깐만 근데 좌우 합인가요? 네 합이에요 박 24마리? 박 김 19마리 류 22마리 어디입니다 박 23 보라클에게 간 미라나는 다른 세상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미라나가 떠올리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단윈 2번 케이든 3번 상점주인 4번 티오미로 5번 부랑 6번 아사르 7번 셀레메는 8번 슬라이라 9번 카슈라 10번 린아 11번 4번 린아 4번 상점주인? 아닙니다 김 11번 반하리 수수 틀어 계속해요 자기 수수 제 차례인가요? 네 빗닐 아십니다 오옹 김 셀레메의? 맞습니다 다음 주 셀레메의 토끼 인형이 아닌 것은? 류 3번 아니에요 김 4번 맞았습니다 와, 맞다, 맞다, 맞다. 미러나가 마지막 화에 찾아간 정말 마지막 화에 찾아간 사람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박 상점 주인을 찾아갔고 그 목적은 책을 돌려주기 위해서 와, 맞았습니다. 와, 맞습니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누가 1등이냐, 이거? 감독님이 1등이죠. 자, 주세요. 제가 밥 찢어버릴 테니까. 감독님이 상품을 다른 분에게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여기, 글쎄요. 편성하시면 돼요. 어? 아니잖아. 뭐야? 상품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10만 원 칭찬해라. 10만 원? 아니, 저번에는 두 사장과의 식사 뭐 그런 거였대죠. 어, 그거 한번 바꾸실래? 근데 돈도 자기가 내는 거래. Nope. 아, 그래요? 응. 어? 도타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씩 먹겠습니다. 그러세요? 스튜디오 미래에서 장장 3년 동안 24편 작업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같이 작업해주신 크루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타2 용해피 시즌3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잘한다. 어? 아아아아아아아. 을, independquier, Belga, br. 자막 Sympho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